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만 모아모아 전해드리는 모아모아톡 최은수.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건강하시죠?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 야외활동도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곳곳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누가 백신을 맞았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백신 맞은 사람만 벗어라 라고 하고 있어요. 70% 백신이 달성될 때까지는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시켜야 됩니다. 마스크 쓰시고 거리 유지하시는데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파인힐 부동산의 조앤리 대표님과 함께 집 사고 팔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새 분통 터지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제가 들을 얘기가 많습니다. 조앤리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분통 터지는 일이 제가 있어서요. 아니 제가 아주 아주 간단한 예로 이거 뭐 좀 좀 고치고 싶다라던가 아니면 벽을 좀 허물고 뭘 세우고 싶다고 하는데 두 달 기다리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재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걸 못 사요. 이렇게. 그리고 문제는 가격이 마켓 프라이스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집을 지어서 파는 사람들은 도대체 자재를 어떻게 구하고 집값을 어떻게 정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네. 집도 마켓 프라이스예요.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정말 저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겨서 요즘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데 이제 어떤 빌더에 가면 이제는 이제 마감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새 집을 사시는 분이 가서 이렇게 사이트맵을 딱 봐가지고 땅을 딱 쪼개놓은 거예요. 1번서부터 100번까지. 라 10. 라 10. 라 10. 라 10. 라 넘버가 다 있으면 아 나 저 컬드셋에 저기 뒤에 백야드 좋은 저기 8번 저기다 할래. 그리고 또 플로 플랜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플로 플랜이 여기 있네. 마스터 온 메인. 안방에 1층에 있는 구조를 여기다 넣을래. 그리고 또 앞에는 이렇게 벽돌로 다는 게 좋을까. 벽돌하고 돌하고 섞인 게 좋을까. 막 이렇게 궁리를 해가지고 그것도 고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내 원하는 대로 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빌더들이 내가 골라놓은 걸 사세요. 뭐래. 그러니까 이 집 이 라셀 이 플로 플랜에 이 엘리베이션에 내가 마르고 카펫이고 타일이고 다 골라놨어요. 당신은 고를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아니 가만히 있어봐. 옛날에는요. 페인트 색깔은 물론이지만 하다못해 이런 조명 뭐 이런 그 벽에 붙이는 그 뭐 그 전기 코드 꼽는 그 색깔 이것까지 다 정했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좀 머리가 아팠거든요. 그렇죠. 머리가 아프지만 또 새 집 사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를.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빌더가 왜냐하면 고를 수 있는 옵션이 너무 없고. 빌더가 이제 오더를 할 때 한꺼번에 똑같은 타일을 쫙 오더를 해서 이 집 짓고 저 집 짓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찍어내듯이. 그리고 이제 스펙홈이라고 그래요. 빌더가 다 골라놓은 집. 스펙홈을 옛날에는 지어놓은 스펙홈을 봤지만 지금은 짓지도 않은. 스펙홈을 예를 들어서 55만 불 옆집이 팔렸어요. 그 스펙홈을 지을 거예요. 라고 말해놓고 가격은 아직 안 정해졌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가격은 다음 달에 발표하겠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빌더는 이제 엊그제 저희 손님이 가서 너무 괜찮아서 이제 하겠다고 계약을 하겠다고 했더니 미안하지만 이번 달에는 계약이 세 채만 하도록 돼 있는 게 다 됐습니다. 아니 왜요. 빌더의 목적은 집을 져서 파는 데 있는데. 그렇죠. 공급이 딸리니까. 못 지어지니까. 자재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이번 달에는 본사에서 세 채만 계약하라고 했다고. 이제 세 채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계약할 사람들이 요렇게 요렇게 줄 서 있으니까. 웨이팅 미스트에요. 당신 이름을 여기다 올리세요.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앞에 보니까 네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는 내가 5번이니까 다섯 채 계약 되나요? 물어보잖아요. 다음 달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때 가봐야 한다. 그때 가봐야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그 변화 이 상황이 자재 부족 때문인가요? 자재만 부족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원자재값 해서 목재 가격 말씀드렸는데 목재에다가 창문. 요즘 PVC로 만드는 창문. 그리고 가전제품도 전부 다 백오더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우리 드라이브웨이 콘크리트도 있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워크웨이. 그 콘크리트도 부족해서. 시멘트. 네. 시멘트. 딜레이 되고요. 또 심지어는 그 우리 잔디. 사드라고 하는 그 잔디도 일할 사람이 없거나. 공급이 딸려서 딜레이 딜레이 돼서. 요즘은 거의 한두 달 클로징 딜레이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자재도 부족하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목수가 없고 뭐 그런 거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빌더들이 굉장히 목매인 소리를 하는 게 일할 사람이 없는 게 언인플로이먼 때문이라고 그래요. 곳곳에서. 이렇게 막 땀벌벌 흘리고 하루 종일 일해서 100불 버느니 언인플로이먼으로 70불 80불 버는데 놀면서. 그렇게 주어진 언인플로이먼이 잘못 이용되고 있는 거죠. 건설 현장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기 레스토랑 하시는 클라이언트들도 보면 사람 구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맞아요.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공사가 지연되고 클로징이 늦어지고 그것 때문에 집값은 더 오르고. 그래서 그게 계속 악순환이. 저는 그걸 악순환으로 보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 또 어떤 빌더는 컨트랙에 지금은 이 가격에 당신이 계약하지만 만약에 자잿값이 올라가면 우리가 anytime increase country price 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이니셜하게 해요. 계약서에.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다운 페이를 더 하시든지 이게 바이어 버튼이 되는 거죠. 바이어가 부담이 되는 거죠. 와. 집값의 평균도 엄청 올랐잖아요. 평균도 엄청 올라서 지금 FMLS에서 발표한 4월 말 기준으로 1년 전보다 26% 올랐다고 돼 있어요. 26% 그러니까 거의 30%가 올랐어요. 네. 그러면 10만 불짜리 집은 뭐 13만 불. 30만 불짜리 집은 거의 40만 불이 된 거죠. 40만 불이 된 거죠. 사실 피부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지금 예전에 40만 불짜리가 지금은 거의 50, 60에 가까운 숫자로 변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확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60만 불이 럭셔리 홈이 아니구나.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60만 불짜리 집 샀다 그러면 이랬거든요 우리가. 그럼요. 이제는 그게 아주 평범한 숫자가 되어 있고요. 아니 그러면 그만큼 월급이 올라야 되거나 버는 돈이 많아져야지 융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융자 안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택 어포더블 지수는 굉장히 낮은 거예요.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고 가격은 올라 있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제 빌더들이 횡포라면 횡포를 부리고 있는 건데 빌더들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 이러잖아요. 자재값 오르고 인건비 오르고 또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집은 짓고 있단 말이에요. 집은. 그러면 짓는 집은 팔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도 굉장히 딜레마겠어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계약은 많이 되어 있는데 집을 빨리빨리 못 짓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새 집 사시는 바이어들 하고 이제 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왔는데 이 빌더들도 큰 빌더 이름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 자체에 그 직원들이 나와서 집을 짓지는 않아요. 아니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서브 컨트랙터를 이용하죠. 그 서브 컨트랙터를 물론 이제 퀄리피케이션을 다 보고 우리 회사의 수준에 맞게 이 사람이 집을 지을 사람 그래서 당신은 이 서브디비전 1번부터 10번까지 집을 지어라 라고 이제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서브 컨트랙팅을. 근데 그 서브 컨트랙터들이 사람도 못 구하거나 또 일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거나 또 다른 빌더에서 이렇게 빼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공석이 생겨서 다른 빌더를 데리고 오는데 그 빌더가 또 경험이 없는 빌더일 수도 있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프로세스가 아주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서 보면 분명히 3월에 봤던 그 빌더가 아니고 바뀌어 있고 또 클로징 가까이 가면 또 바뀌어 있고 이런 프로세스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이 쭉 해서 이 집의 히스토리도 알고 뭐는 됐고 뭐는 안 됐고 이런 프로세스를 알면 조금 저희가 신뢰가 갈 텐데 그렇게 자꾸 바뀌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 바이오들도 좀 불안하죠. 그렇죠. 그런데 또 그분들도 커스터머 서비스는 신경을 안 쓴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You work for buyer's satisfaction or happiness.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정신없이 그냥 해야 되는 일이니까 하게 되는 그런 좀 attitude가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비싸죠. 자기가. 네. 그래서 저는 뭐 부지런히 이메일을 보냅니다. 빌더한테. You know what? What happened in the field? 내가 느끼기에는 bad experience like this. 그러면서 막 설명을 써서 이 빌더가 이런 attitude를 가지고 있고 우리 바이오한테 제대로 된 클라이언 서비스 하지 않는다. 라고 저는 리포스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가면 짤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만 하는 컴플레인이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피드백을 받고 이러다가 우리 회사의 레퓨테이션에 금이 가겠다 하면은 이제 교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허다해요. 지금. 맞아요. 근데 이게 참 그 뭐 바꿨다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라고 바꿨다 그래서 좋아진다는 건 또 없는 상황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make sure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새 집 사시는 분들한테는 꼭 private inspection을 하시라고. 집이 완성이 된 다음에 마지막 클로징 하기 한 일주일 전에 이 집이 정말 잘 지어졌는지 코드에 맞게 또 뭐 허술한 데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빌더를 물론 트러스트 하고 싶지만 그래도 내 권리를 위해서 private inspector를 고용해서 집 전체를 지붕서부터 지하시까지 다 확인할 걸 확인을 하시라.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안 하시고 새 집을 사시면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한 5년 6년 후에 내가 이 집을 판다. 그 집을 살 바이어가 inspection 할 때 그 내용들이 나와요. 네. 그러면 내 돈 내고 고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빌더가 모든 책임이 있고 1년간 워런티가 있을 때에 그걸 우리가 요구를 해서 고쳐 놓는 게 좋고 또 나중을 위해서 더 큰 문제가 안 생기기도 하니까요. 그런 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상황이 바이어한테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집을 함부로 살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새 집을 살 때 빌더한테 요구해야 되는 상황 내 권리를 찾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잠시 쉬고 와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하모아트 오늘은 파인힐 부동산의 조엔리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오실 때마다 자꾸 집값 오른다 뭐 약간 부정적인 인상을 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다고 해요. 근데 현실을 똑바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정말 뭐 이 셀러들이 몽땅 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법이 또 있고 또 어떤 적정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새 집을 내가 사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막 들떠 있어요. 그래서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이것만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특별히 새 집을 살 때 네. 새 집을 살 때 이제 이렇게 아까 롯 정하고 이렇게 사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고를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돼 있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가서 집이 이렇게 짓기 시작했다. 이미 콘크릿을 부었고 이미 빌더가 이 롯에는 뭐 예를 들어서 캔터베리라는 플로 플랜으로 집을 지으려고 작정을 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카운트에 이미 퍼밋을 받은 거예요. 아. 네. 왜냐하면 펄밋에 방이 몇 개고 화장실이 몇 개고 그 다음에 스코어 푸스 뭐고가 다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거를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죠. 1층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보통 원래 스탠다드는 텁으로 돼 있어요. 근데 나는 그 텁 말고 샤워부스를 거기다 놓고 싶어요. 그게 가능할까요? 물어볼 수 있죠. 근데 텁은 보면 이렇게 물 내려가는 드레인이 벽 쪽에 좀 가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부스는 샤워부스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 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밑에 다 뚫어놔서요? 뚫어놔서요.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손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이렇게 모델룸을 탁 보고 아 이 플로 플랜이야? 그러면 내가 이거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해서 이 집 거기 하면 되겠다라고 사시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미 정해져서 내가 바꿀 수 없는 게 뭔가를 정확하게 알고 사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는 저기 뒤에 백포치 이렇게 스크린포치 이렇게 멋있게 있는 그게 좋아서 이 집을 샀는데 여기에는 그게 포함이 되지 않고 지금 넣을 수도 없어요. 그렇죠? 또 나는 저기에 하얀 캐비넷이 마음에 드는데 요즘 트렌드니까. 그런데 이 집은 하얀 캐비넷이 아니고 다크한 색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미 오더는 들어갔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뭔가 어떤 스테이지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그 집에 대한 그 가격이 나오면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전부 다 자세하게 항목별로 요건 얼마 요건 얼마 추가 얼마 이렇게 가격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서 실물과 비교하는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안 하시면 난 저건 줄 알았는데 그 소리 꼭 하시게 돼요. 제가 마루 한 번 그래서 잘못 깔았어요. 아니 갔는데 마루가 이게 내가 원했던 거 헷갈리는 거야. 하도 이것저것 했으니까 그때 짓는 거였는데 그래서 이거였나? 그래서 가서 이제 막 내가 뭘 보고 찾았었지 했는데 그동안 제가 본 샘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헷갈렸던 거예요. 그 비디오를 하는 거를 꼭 남겨둬야 되는 건데 그래서 손님들한테 저는 이제 디자인 셀렉션이 끝나면 다 사진 찍으라고 말씀드려요. 그걸 안 해서 저는 지금도 그 말을 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타일이나 카운터탑 뒤에 보면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상으로 비슷한데 아닐 수도 있죠. 뒤에 보면 캠브리아 번호 있죠. 그런 걸 다 번호별로 코드를 다 이렇게 보이도록 찍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내가 이거 고른 것과 페이퍼상에 페이퍼상에 그게 맞는지 내가 사진만 찍어 놓으면 또 모를 수 있으니까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했던 게 완전히 네. 비교를 저도 찍지만 손님 보고도 찍으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빌더들은 홈 워런티를 제공하죠. 빌더 워런티를 보통은 스트럭처는 10년. 10년? 네. 스트럭처 문제는 10년이고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집안에 사소하게 문이 잘 안 닫힌다든지 이런 건 1년. 그리고 전기나 플러밍이나 히링 에어컨은 보통 2년. 네. 그렇게 빌더 워런티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빌더마다. 그러니까 그런 워런티에 뭐가 들어가는지. 네. 꼭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덱을. 덱이 이제 있으면. 덱이 있다? 없다? 이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덱의 사이즈는 몇 바이 몇인가. 아. 집사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덱에서 내려가는 계단까지 해주는가. 그죠. 계단 없는 덱이 있나? 네. 있습니다. 대박. 네. 그리고 밖에 이제 나가면 페리옥 이렇게 콘크리트. 패드 그 사이즈도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작으면 내가 더 크게 하고 싶다.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라이딩도 지금 이렇게 모델홈에 있는 게 업그레이드가 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포함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브러쉬 니클인지 크롬인지. 그러니까 블링블링 하는 건지 아니면 약간 무광택인지. 내 선호도에 따라서 맞는지 또 확인하시고요. 또 라이딩 픽스처뿐만 아니라 실링 팬도 어디에 다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복도의 불이 이런 건지 저런 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실 조금 사진으로 찍어놓으시기도 하고 계속 퀘스천하셔서 물으셔야 돼요. 그거 좀 귀찮아하지 않나요? 바이러들이. 귀찮아하시는 분은 그냥 뭐 심플하게 가실 수도 있지만 또 재밌어하시는 분은요.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이렇게 프린트 아웃 하셔서 좋은 선생님 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어느 쪽이 좀 거래하시기 상대하시기 편하세요? 뭐 일은 뭐 심플한 게 편하죠. 편하긴 한데 또 새집에 사는 그 익살먼과 해피한 그 마음을 또 제가 또 도와드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빌더가 이걸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이렇게 푸쉬를 하기도 해요. 그럴 때는 예를 들면 요즘 아일랜드가 큰 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유행은 워터폴 아일랜드라고 해서 이렇게 D긋자 모양으로 쫙 된 게 있어요. 그럼 부엌이 콱 되겠네요? 뭐 작은 것도 가능해요. 근데 그 워터폴 아일랜드를 콱 하고 싶어 하시는. 그래서 그건 커스템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빌더한테 특별히 요청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바이어들의 스타일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이제 그 디멘드를 얼마만큼 충실하게 또 이렇게 실현하도록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그 에이전트 역할도 있는 거니까. 근데 요즘 같으면 빌더가 그거 안 돼. 아니야 너 그거 못 해. 라고 말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굉장히 많아.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상황보다는 훨씬 이전이었고요. 요즘은 사실 솔직히 에이전트로서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화가 나기도 해요. 왜냐면 빌더가 이렇게 횡포를 부리나. 그리고 심지어는 저희 에이전트 커미션도 깎고. 빌더 맘대로요? 네. 저희가 받아야 될 이렇게 일은 많은데 커미션을 3%여서 2%로 깎은 빌더도 있고. 저는 그게 법인 줄 알았어요. 그 퍼센트 정해놓은 게. 네. 어머나.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좀 감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이외에 가능하면 이제 바이어들이 집을 좀 사면서 행복하게 클로징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데. 과연 그 빌더들이 뭐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다 자르고 우리가 뭐 자기네들 일하기 좋은 쪽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조금 속상하고 안타깝죠. 근데 이제 집을 새 집을 사도 이제 이런 상황이면 내가 사서 고치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안되지만. 많습니다. 그런 바이어들이. 많습니다. 근데 사서 고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퍼밋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퍼밋을 받아야 되겠네요. 만약에. 지하실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이제 지하실 있는 집 사실 때. 네. 참 저희는 그 빌더들이 지하실이라는 거를 추가하면서 돈을 거의 10만 불 가까이를 올려요. 요즘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돈에 지하실에 플러밍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뭐 썸펌프를 다 할 수 있는 플러밍 이 스톱을 다 올려놓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걸 안 넣어요. 구멍만 뚫어놓는다는 얘기네요. 구멍도 안 뚫고. 구멍. 구멍도 그 공사를 따로 하게끔. 그런데 참 이 빌더의 에이전트도 그걸 미리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일일이 물어보지 않으면 니가 안 물어봐서 안 알려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하실이 그야말로, 땅 파서 ord만 붙여놨다는 얘기 돼요? 박스만 있는 거죠. 그래서 고것도 물어봐야 되.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은 1-10까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자연스럽게 그 가격에 포함됐던 거리 입은 샤워도어가 없는 샤워부스인데 샤워 밑에 펜하고 벽 타일만 하고 도어가 없는 그걸 1200불을 넣어놓고 도어는 포함이 안 됐다고 말하는 옛날에는 화장지 거리, 휴지 거리, 수건 거리 그것도 없는 게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그거 없는 거 가지고 저희가 욕을 했거든요 저 빌더 너무 그리디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샤워에 도어까지도 포함됐나 물어봐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진짜 꼼꼼해야 되겠어요 새 집을 사면 사실은 좀 더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굉장히 더 많이 써야 합니다 그나마 믿을 수 있는 게 아직까지 워런티는 존재한다라는 거네요 네, 워런티는 있고요 일단 이제 새 집을 사시는 분들은 아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흥분돼 있고 기뻐하고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이즈도 재야 되고 사진도 찍어놔야 되고 뭐 이런 걸 다 확인하시면서 조금 마음이 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에이전트 탓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 에이전트가 이러지 못해서 이런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를 지금 어쩔 수 없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일을 잘 진행해 나가야 될 것 같으네요 그래서 사실 서로 회피해야 되는데 맞아요 네, 지금 이제 빌더 쪽이 조금 요즘 강세니까요 여러분 어쩔 수 없다고 그렇지만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러다 오르면 저 때리러 오지 마세요 자, 오늘도 우리 조현리 대표님 모시고 정말 좋은 얘기 나눴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활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조현리 대표님 사실은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잘 알아주세요 자,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점점 미국에서는 좀 벗어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정말 또 더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옵니다 조금만 더 참기를 바라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